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서 백오데이션 현물이 비싸기 때문에 기관 차익거래를 하는 기관 특히 금융투자 그리고 올해부터는 연기금이 사실 그냥 연기금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지자체로 원래 빠져있던 우체국까지 합쳐서 수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정국도 주로 차익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정국과 금융투자가 아침부터 백오데이션을 맞아서 차익거래를 거의 2, 3분 만에 1,000억 원 이상씩 때려요. 최근에. 오늘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누르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피 수급상 기관이 때린 게 다 그런 거군요. 3,000억 원 이상 때렸는데. 맞습니다. 물론 오늘은 투신권도 1,000억 원 이상이 나중에는 매도하긴 했는데 시초가 시작하자마자 기관들이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또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 코스닥 오전장은 좀 괜찮았어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오후장으로 가면서 갑자기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 드는 것은 오늘 내일 새벽에 발표할 FOMC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일부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딱히 특별한 주도업종 물론 있다던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크게 주도업종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현대차가 강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 것들도 또 하나의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차 20만 원이 목전이군요. 18만 3,500원이니까. 맞습니다. 목전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돋보이네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코스피는 2,435.92포인트 0.31%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코스탕 역시 896.28포인트로 900선 아래로 내려온 마이너스 0.35%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을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683억 원. 외국인은 최근 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3,231억 원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환율을 보면 최근 한 달 내 최저 그러니까 환율이 워낙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1,173.59원 그러니까 1,173원 중반 정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위아나 강세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아나가 최근에 현재 6.76까지 내려오면서 영향을 받아서 환율이 강세가 되고 있고 확률 강세의 영향 때문인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시총 상위주들을 대부분 많이 사는데요. 오늘도 역시 전체 1,683억 원을 매수했는데 삼성전자에만 1,898억 원을 샀습니다. 그 얘기는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매도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만큼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사고 있다는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외에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 상위 종목들 한번 오늘은 좀 보죠. 네. 그 다음에 외국인 현대차, 현대모비스, 심풍제약, LG화학, SK하이닉스 기아차 순으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피 매수 상위는 1위, 2위가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기관 매수. 맞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에 394억 원, 290억 원 매수가 들어왔고요.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엔시소프트 순서대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현대차 3인방을 오늘 기관들이 1위, 2위, 4위 매수 상위로 올려오면서 물론 외국인 역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를 매수 상위에 올려놨죠. 그만큼 기관 외국인이 지금 자동차와 IT, 우리나라 IT와 자동차를 전차군단을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전차군단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끌고 가면 기관들도 많지는 않지만 따라가야 되거든요. 벤치마크를 따라가기 위해서 삼성렌자와 현대차나 이런 시가총의 큰 주식을 중심으로 매수하다 보면 다른 종목을 살 여력이 없어요. 사실 개인투자단에서 예전부터 제일 안 좋은 상위라는 게 3전 하나 딱 오르고 나머지 다 빠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수는 안 빠지는데. 현대차 다 빠지고 나머지 다 빠지는 거예요. 지수는 견디죠. 그런데 개별 전무 추풍낙엽.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현대차그룹의 3인방들이 강세가 나타날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에너지가 큰 주식으로 집중이 된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92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이 1,408억 원 매도를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1,400억 원을 팔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코스피 대비 코스피의 20% 정도 비중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기관이 1,400억 원을 팔았다는 얘기는 코스피로 환산하면 거의 7천억 원을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많이 팔은 거죠. 이런 매도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코스닥에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개인의 힘으로 받쳐주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굉장히 많이 이탈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기준으로 전고점 돌파와 900포인트 돌파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저항을 받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900포인트 돌파도 의미가 있지만 최근에 점진적으로 상승했던 부분들, 에너지가 좀 딸리는 부분들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어제 그제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힘이 좀 달리는구나라는 부분들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그것이 시장에서 코스닥이 힘없이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반영이 됐고 굉장히 빠르고 강한 순환매에서 주도주의 약간의 공백 현상이 나타나는 며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린 뉴딜이나 데이터 뉴딜 이런 정부 정책주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좀 부재한 모습들이 오늘 하락의 이유가 아닌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매수 매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1위는 시젠이었어요. 두 종목 다 기관 외국인이 시젠을 오늘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샀는데요. 시젠이 그래서 오늘 좀 강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또 돋보이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M인데요. 특히 CJ E&M은 기관 외국인 또 동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 11.5조 원, 어제 대비 0.1조 원 하락, 코스닥 역시 15.7조 원으로 0.1조 원 상승. 그러니까 어제랑 거래대금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업종별로 조금 살펴보면 물론 제일 먼저 말해야 될 건 자동차 업종인 것 같아요. 오늘은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좀 강세였고요. 기아차의 전기차 라인업 이미지 공개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아차 강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신형 투싼 드디어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요. 30분 만에 8000대를 돌파했다고 봅니다. 굉장한 열기죠. 신형 투싼 디자인을 다 보셨겠지만 굉장히 약간 그랜저 페이스리프트한 모델과 좀 비슷해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인데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호평을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열기를 몰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어디 애널리스트들하고의 이런 컨퍼런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했다고 그러는데 그 반응이 괜찮았던 모양이죠? 그 수소차 쪽 있었고 우리의 경쟁자는 니콜라가 아니라 니콜라 언급은 없었고요. 도요타다. 그런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수소는 당연히 상용차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현대차는 전기차는 일반 승용차나 SUV나 이런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고 상용차 쪽에 수소차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위하순으로 오늘 상승을 했고요. 기아차는 무려 4.7%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채팅창에서 가장 이야기 많이 나오는 종목이 LG화학인 것 같아요. LG화학이 지금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큰 포로 하락을 했고 시간 외에서도 또 하락을 했어요. 물적 분할이 악재입니까? 저는 아까 좀 착각을 했었는데 저는 인적 분할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물적 분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은 말 그대로 회사를 나눠서 회사가 하나 더 생기면서 상장이 바로 되는 거고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그냥 법인을 나눠서 비상장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IPO를 하기 위해서 따로. 따로 IPO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LG화학 주가에는 거의 배터리의 PR이 배터리에 치중되어서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PR 기준으로 30배가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기존의 화학,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약에 빼면 나머지 LG화학에 있는 부분들이 생명과학이 있고요. 파만농이 있고요. 그다음에 PVC를 하는 원래 화학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 단의 PR이 지금 전기차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롯데케미칼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PR이 5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화학은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기존 전통 제조업에 전통 제조업 중에서도 제일 거의 아랫단에 해당하는 PR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회사는 물적 분할을 하고 이것이 IPO를 한다면 그냥 자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자회사가 똘똘한 자회사. 그러니까 상장 안 했을 때는 물론 상장한 이주식이 가지만 이제 상장을 임박해서 이게 뛰어나간다고 했을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 보고서들이 쏟아지겠죠. LG화학 관련은 물적 분할 관련된 이야기 정확하게 배터리가 분리되면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가 나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으면서 2차전지 관련 주식 역시 약세를 오늘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자 임상에서 경증 부작용 보고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오늘 빌게이츠는 백신이 올해 안으로 만들기 힘들다. 내년 초쯤 개발이 돼서 여름 정도부터 아마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가 동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백신이 금방 나올 거다. 중국의 시노백은 이미 다 만들었고 우리나라 지금 질본 같은 경우도 중국 백신을 지금 들여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올해는 힘들다. 내년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진단키트 주식들이 오늘 그래서 좀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시젠이나 수젠텍, 넥스비티, EDGC,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고요. 치료제 쪽에서도 심풍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뉴딜, 그러니까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있는데 디지털 뉴딜에서 지금 대기업의 SI 주식들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그런 종목들도 강했지만 최근에 가장 강한 종목은 포스코 ICT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 물류,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리드 다 연결이 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최근에 갑자기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강했고요. 관련된 누리텔레콤이나 옴니 시스템, 스맥 이런 종목들도 같이 강한 모습이었고요. 미디어 컨텐츠 쪽은 왜 무슨 재료가 있습니까? 미디어 컨텐츠 쪽은 사실 따로 얘기 나온 건 없는데요. 오늘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제에 이려서 오늘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미디어 컨텐츠 드라마 쪽에서는 제일 큰 회사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오늘 제이 컨텐트리도 많이 올랐거든요. 제이 컨텐트리도 역시 JTBC에서 주로 하는 그런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가 있고 또 하나는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메가박스는 지금 좋지 않잖아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제이 컨텐트리까지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 영화관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안 좋으니까 어쨌든 컨텐츠의 소비는 드라마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렇죠. 드라마에... 영화를 안 보는 대신 드라마, 유료 드라마도 많이 볼 거고. 네. 드라마에 또 치중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나 이런 플랫폼 회사들과의 협업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전용 영화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개봉을 안 하고 이제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비밀의 숲은 1편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재밌던데요. 저는 재밌던데요. 1편의 긴장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또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추석 관련된 유통 주식, 홈쇼핑 주식들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역시 이마트나 현대백화점, CJ E&M. CJ E&M은 지금 이제 약간 미디어 쪽에도 걸쳐있지만 사실 CJ 홈쇼핑과 합병된 회사라 지금은 이제 홈쇼핑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고요. GS 홈쇼핑도 오늘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FTS일이 그러니까 뿌지라고 하죠. 여기 정기변경 리밸런싱일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의편출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유럽지수죠. 9월 반기 리뷰라고 해서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장 마감 이후에 종목에 편입, 편출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을 우리가 또 알고 계셔야 돼요. 편입이 많습니다. 편입은 심풍제하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 TCK, 첨보, RF, AIH 그러니까 최근에 잘 나가는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시가통의 기준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셀리버리, NNC바이오 등등 종목들이 이제 15종목이 들어가고요. 편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좋지 않은 종목들 대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신라젠, 이찬불, 코나하이, 세라재강, 태웅, 로맨스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사실 보면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편입 종목에 진원생명과학이 있는데 오늘 진원생명과학이 10%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셀리버리 이런 종목도 오늘 상승했고요. 첨보도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편입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사전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지금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이 종목들이 왜 개별로 움직이지라고 했을 때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경 과장, 시황을 듣다 보니까 포만감이 드네요. 내용을 많이 갖고 오셔서. 늦게 시작한 만큼 내용은 착실하게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Möglichkeiten 그렇습니까 우리 alguna guid 오늘 눈 오 오 왕 erk if 안